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... 야, 혹시 폐매방! 이 방이... 우리 간다! 이케아! 한 녀석? 오메가 작가 꺼내? 어때, 재밌어? 아니요. 작별 인사도 못할까봐 그래서 미리 인사하는 거야. 야 혹시 페리박씨 이 방에.. 페리박! 나이 쌓이며 먹은 사람 지금 뭐하시는 짓이에요? 뭐 같아요? 제가 할 수가 없어요. 오빠! 저도 모르겠어요. 오빠! 오 징그러워. 오 징그러워. 나 바로 이거 되게 나왔던가? 나 이제 하라고 못한다. 아니 잊어버려. 감독님 이걸 어떻게 제가 버티고서 했어요. 도망가야지 바로.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나 그렇게 얼굴 보는 카메라 안 보니까 나를 보고 버텨. 버텨. 내려가 계속 내려가. 내가 잡아줄게. 계속 내려가. 오케이. 이렇게 해야지. 어 괜찮네. 아 아파.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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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잘 봐. 응? 나 지금 오빠한테 간다. 뭐? 오빠! 오빠! 잠깐만!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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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하는거 아냐 오빠! 오빠. 나 왜 보고만 있어. 나 뭐 하냐 이빨 보이지만 너! 이빨 보이지만 너! 아아! 옆에 열어봐? 아 열어봐. 가위바위보! 뽀! 뽀! 자, 이래? 다시 다시 한번 해주세요. 가위바위보! 뽀! 뽀! 아아아아아아아!! 무슨 가요 천백전이야? 왜 인격들이 갑자기 총뚫동하는거 난리야? 그래서 어떡할건데 그래서 난 어디가서 자면 되는데 그래서 난 어디가서 자면 되는데 그 자리야 맞죠? 다시 내 방에서 재워? 여자를? 그럼 내 방에서 재워? 미안해 죄송합니다 아 졸라 짜증나 진짜 그래서 내가 어디가서 자면 여자를? 아 진짜 졸라 짜증나 정말 아우 더러워 아우 더러워 오빠 저 오빠가 하나 자고 있을게요 안돼 그냥 거실에서 여자 오빠 죽을래요? 오빠 어떡해 brid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